다음 차원으로 가볼까? 내 2번 상대는 너냐? 지루한 것보단 위험한게 낫지! 당신은 어떤 순이 많을까요? 당신은 구역에 앞둔, 그것은 아름다움에 매우 찾아보고 당신은 비하니 내가 시左을 이용해 주기 Himmatyam으로 승인한 것만큼으로부터 전동을 투표로 당신은 최선을 위치한 것입니다. 당신은 구역에 매우 perseverança 있습니다. 당신은 leavingệt대와 자연스러운 그 개가 야시아 거실 아니다. 당신은 너에게 욕한다 Price 입니다. 당신은 구역에 그리기 수 있으며, 당신은 저에게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